흠 흠 첫판이구만 처음부터 시작하는 첫판이구만 hum 철큐 적전투아 제가 역시 왓 더 어? 아니 아본팀킬이야? 뭐임? 아니 두번다 팀킬로 죽었네 님들아 너무한거 아니 저기있고 아니 개아프네 RPC 너무 무섭고 처음 이렇게 팀킬로 당해가지고 공격하기 개무섭네 발소리같은데? 아군이구나 발사 아 잘 맞고있구만 아 오 잘해 아보우 뭐야? 아군이 우위를 선점했다 밀어붙여 어 뒤질뻔했다 소랑미사일 준비 완료 목표지점 시작해! 미사일 명중 상국의 적 무인장탈! 아군이 불리해졌다 제장전! 적 보호급형 접근 중 아군이 우린 수정 목표지점 시작해! 저렴트 이건 하곤 확산으로 접근한다 하곤 너무 잘하나본데 조교야 아유 오질 않네 좋구만 여유롭게 이기고 있어 저기다 뭐야? 어 또 있다 아니구나? 아니구나 나이스 또 있네 아이고 까비 죽었다 진자님이 보고싶대 상공의 적 무인정찰기 뭐야 아잇 아아 겹쳤어 아군이나 아니 이걸 저렇게 강력놀파에서 뚫었다고 마이데 막타 개꿀 며시차고 절로 가면 안되겠다 나아 해냈다 대비 하고 시설이 지시 흰 아하 바비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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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시포탑이 있는 개무섭고 개미 우와 저 뭐 서든에 TRZ처럼 생겼다잉 ㅇㅋ ㅇㅋ 어 저건다 대기하는데는 안가는게 차가워 아우씨 근데 대기가 저기도 있네 어디로 가야하냐 그러면 ㅇ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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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ㅇㅋ 아 far ㅅEt 또 있네 오케 공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이걸 내었지 않았나? 오케이, 나쁘지 않아 순한 무사일 이게 바로 공보다 이 자식들아 면중이다, 저그너트 간다 3단 콤보라는 것이다 나한테 공회를 허가해? 저 어땠어? 그럼 아 아싸, 첩받다 희생양 잡았고 니들은 뒤졌어요 뭐야, 땡겨? 어, 미안 어, 근데 어떻게 거기서 땡냐 아, 우리 잡아놓을까? 지져쓰 일로와 형아 아직 체력 많이 나 헤헤 아, 역사 쏘는거야? 아, 대기긴 하네 뚫리면 뒤지시던가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예스 질라탕 질라탕 허벅트 질라탕 니네임 참 잘졌네 오오, 나이스 샷 고맙다 고맙다 네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